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판 불로척 또 꿈의 회춘약이라고 얘기하는 NMN 또는 NR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유전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요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의 생물학적 나이가 자기 본 나이보다 20년 이상 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시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으니까 본 상태가, 몸의 상태가 20대의 중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몸 속에 바로 이 수치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치는 바로 뭐냐면 NAD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물론 이 박사님께서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NAD에 있었습니다 NAD를 증가시켰을 때 나는 더 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NAD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니코치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니클레어타이드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 중에서도 B3번 이 B3번의 활성품이 바로 NAD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NAD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항산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NAD고요 또 손상된 DNA를 복구해 주는 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장수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SIRT-IN, 이 SIRT-IN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염증을 억제해주고 또 DNA를 복구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NAD가요 젊을 때는 몸속에서 충분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들면서도 이 NAD 농도를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몸속에서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NAD를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들이 몇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NMN과 NR입니다 자 NMN은요 니코치나마이드 모노니클레오타이드의 약자고요 NR은 니코치나마이드 리보사이드의 약자입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우리가 먹었을 때 몸속에서 NAD로 변하면서 NA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런 NR과 NMN을 가지고 나온 영양제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품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일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NR과 NMN 둘 중에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두 가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좀 더 연구가 많이 된 것은 바로 NR입니다 NMN은 아직 동물실험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NMN보다 NR이 모든 세포에서 NAD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NMN의 장점도 있습니다 NMN은 NR보다 혈액 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NMN이 훨씬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NMN은 가격이 많이 비싸고 NR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NMN과 NR,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요? 물론 굉장히 안전한 물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바로 암과의 연결된 관계입니다 물론 이런 NR이나 NMN이 몸속의 NAD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DNA 복구를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NAD가 너무 증가했을 때 이미 암세포가 몸에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활성화돼서 암을 더 억화시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실험에서 보면 NAD가 증가할 때 오히려 종양이 증가했다는 연구의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NAD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냐 영양제를 먹지 않고도 이 NAD를 몸속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마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소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적게 먹고 평상시에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요 몸속에서 NAD를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생활습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MN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 또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영양제의 양보다는 그렇게 적기 때문에 음식으로 영양제만큼의 양을 먹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NAD를 먹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아직은 제가 먹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NAD를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이나 연구에 대한 측면을 볼 때 저는 NAD를 선택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AD 제품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지만은 그 송 리서치에 에스베라셀이라는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은 한번 이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한번 먹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러한 한 가지 물질이 몸을 전체를 더 좋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포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원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영양제 같이 비타민 모든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적인 것들을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3라든가 또는 비타민C, 비타민D 같은 필수 영양소를 먼저 챙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NR이나 NMM 때문에 이것만 먹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꿈의 해충약, 현대판 블러처라고 알려져 있는 NMN 또는 NR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기회를 봐서 한번 NR을 구입해서 먹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다면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